. . . . . 어디 여기에요?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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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드라마에 나오는 집 아니야? 여기 남자 집으로 나오는 집 아니에요? 영영 씨 진짜 몰라요? 영영 씨네 집 아니에요? 전혀 모르는데. 조은영 선생님 오셨어요? 안녕하세요. 조은영 선생님들 어떻게 섭외했죠? 저 얼마 전에 방금 같이 찍었거든요. 참 다르구나. 조은영 형님 그때 만나서 얘기하는 걸로 알고. 아니 조은영은 진짜 모르거든요. 우리 영경 씨가 나오는 것도 몰랐는데 조은영 선생님이 나오실 줄은. 아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선생님처럼. 아 보수들이 계신 댁이니까. 아 그럼요. 안녕하세요. 1층인가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어 뭐야. 어 뭐야. 뭐하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1분 아닐 것 같아. 고생님 나와주세요. 나오세요. 나오세요. 나 진짜 아니예요. 진짜 아니예요. 진짜 아니예요. 많았어요. 많았어요. 너무 좋았어. 다행이네요. 못하고 싶지 않아. 뭔가 멈축한데? 보통 고수님이 아니신 느낌인데? 야, 무슨 축소식인가요? 어? 누구시지? 야, 연예인이 아니죠. 그쵸, 김희. 최고죠, 선생님. 프로파일드. 프로파일드 하면 내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.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제 팬이에요, 제가. 프리보드. 최창원 선생님. 아, 감사합니다. 30년간 죽임을 하고 살아온 사람. 형, 옛날에 되신 게 괜히 찔려야죠. 아니, 뭐예요? 다른 누가 나올 줄 알았는데? 아, 끝났다, 이거. 아, 수고할 때다. 아, 그래. 예, 예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나 어르신 줄 알지. 어르신 줄 알지. 아, 네. 아, 해볼게요. 아, 잘할게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미칼. 아, 아, 아. 요리, 요리. 정말 잘하시네요. 안녕하세요. 오, 반갑습니다. ㄴㅁ 여기가 입 수가 있을 때 고수님 네 무슨 돈이, 너가 다가오는 거 아닌가 고수님 ㄴ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